PM Steven Lee 신한행 프로리그 올 사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로리그 경기 4개의 경기가 끝이 났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OX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수들과 팬 여러분들께서 한 짝을 이루어서 контролves 이렇게 손을 쭉 안잡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손을 잡아 주시고요. 하나 되는 프로리그. 남자분들끼리라도 손을 잡아야죠. 김인환 선수하고 그림이 좋네요. 손목 말고 우리 어리지 않잖아요. 깍지 끼지 말고 일단 손을 잡고요. 오영정 선수도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서로서로 손을 잡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자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잘하신 모든 여러분께는 프로리그에서 제공하는 담요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후의 1인 여러분께는 저희가 아이팟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하죠? 아이팟을 준비했습니다. 프로게이머도 드립니다. 연보성 선수 갑자기 연보성 선수 프로게이머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게이머까지 포함해서 근데 문제는 한 명에게 드리는 거니까 연보성 막 설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지. 근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풀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먼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가 O고요. 여기가 X입니다. 이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가자의 생존을 위해서 만든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프로리그 결승전이 열렸던 장소. 해운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 문제를 제가 왜 들었냐면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선택. 안 바꾸시죠 선택은. 안 바꾸죠. 제가 이 문제를 왜 들었냐면. 정말 이 중에서 그래도 올스타전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틀리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팟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네.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자, 그럼 난이도로 갑자기 좀 세게 한번 해볼까요? 난이도가 좀 센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석 선수. 박정석 선수. 박정석. 아, 안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 오늘 2세트에 진행된 복불복 3대3 릴레이 매치에 참여한 선수들에게 관여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신한인 프로리그 1011 시즌 정규 시즌에서 도전팀의 연보성, 전상웅, 박정석 선수의 나이의 합이 열정팀의 김명훈, 김유란, 오영정 선수의 나이 합보다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많으면 도전팀의 많다. O! 아니면 X. 어어 주 때가 없나요? 자 연보성, 전상욱, 박정석 선수의 나이가 많다 그럼 이쪽. 김명훈, 김유란, 오영정 선수의 나이 합이 많다 그러면 이쪽인데. 다 이쪽. 김명훈 선수가 약간 고민을 하는데. 김명훈! 김명훈! 김명훈 선수 잠깐! 뭐가 거기 고민스러운 거야? 아니 그냥 여기 혼자 가서 행운을 노려보자고 상문이를 설득시키고 있는데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5회 있겠다 저 혼자 한번 가볼까요 혼자 선택 김명훈의 선택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김명훈 제 파트너분이 가지마라는 표정을 보내시는데 눈으로 많은 걸 얘기하고 있네요 이번에 가면 안 되겠네요 자 이번 정답은 역시 5입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힌트가 하나 있었는데 좀 이게 잔혹한 힌트네요 박정석 선수 한 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쓰라린 그런 내용 박정석 선수 없죠? 좀 쓰라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센 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시간을 좀 3초만 드리겠습니다 3초만 빨리 정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5초 그럼 5초 드릴게요 네 현재 프로게임단에 등록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선수는 총 우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227명입니다 자 그럼 현재 등록된 프로게이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홍진호이다 맞으면 5, 틀리면 엑스 자 5초 드립니다 홍진호가 많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없습니까? 홍진호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까? 227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홍진호 맞으면 5, 틀리면 엑스인데 김명욱 세모 없어요 세모 없어요 가운데 있지 말고 5 5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옵니까? 다 오나요? 다? 자 한 명 아 여기서 지금 절 믿고 올 사람 없나요? 아 믿고 올 사람 없나요? 진짜? 토론하지 말고 진짜 없습니까? 프로게이머 최고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동 안합니다 이동 안합니다 이동 없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을 현재 등록된 프로게이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 지금은 못가죠? 지금은 아니죠? 아니 이 선수가 4돌을 선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하이브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 건가 있는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정답은 정답은 엑스입니다 이종민 선수가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올킬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 이종민 선수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방안이 정리가 됐네요. 참가하신 그래도 모든 분께 저희가 담요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문제가 쉽지 않죠? 네,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약간은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T1 선수, 아 T1 선수가 있네요.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지난 겨울에 진행된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e스포츠 대상 작년까지 총 5회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는 현 SK테로콤 T1의 최연성 코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회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 올해의 선수상 최연성 코치가 받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제가 제1회, 제1회, 제1회 2006년이죠, 2006년 자, 제가 5초들 했습니다. 5초 선택하세요. 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나눴습니다. 자, 일단은 이 네 분은 최연성 선수가 맞다는 얘기고 이 네 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정명훈 선수, T1의 정명훈 선수가 아니다, 최연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왜 아닐까요? 저희 트로피 같은 거 받으면 연습실에 다 진열해 놓는데 본 적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연성 선수 트로피를 받으면 분명히 전시낸 왔을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트로피, 과연 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것일까요? 정답은 제1회 올해의 선수상 정답은 O입니다! 최연성 선수의 트로피를 정명훈이 보지 않았었습니다. 정답은 O가 되면서 네 분은 아쉽게 여기서 단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연보성 선수와 전상우 선수 일단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됐는데 이 마지막에 짧게 한번 인턴을 해볼게요. 일단 연보성 선수가 초반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게이머도 아이파츠나요? 네, 욕심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풀렸어요. 아직도 욕심이 좀 나죠? 두 대 주는 거예요? 한 대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 한 대입니다. 한 명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한 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이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될지 네, 전상욱 선수는 조용히 조용히 여기까지 잘 버텼거든요. 네, 전상욱 선수 여기까지 오랜만에 등장해서 팬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 마지막에도 이 문제 맞춰서 상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쿨한 말투 자, 이 쿨한 말투 속에 과연 어떤 열정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올스타전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네요. 이것은 같이 맞춰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프로리그 올스타전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선수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홍진호 선수입니다. 홍진호 선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홍진호 선수는 한 번도 빠짐없이 9년 연속 올스타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프로게이머 중에 홍진호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는 KT 롤스터의 박정석 선수입니다. 그럼 문제입니다. 박정석 선수는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총 7회 올스타전에 출전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을 선택해주세요. 2007년도, 2008년을 제외한 총 7회 올스타전에 출전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총 7회 올스타전에 박정석 선수가 출전했을까요? 자,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선수가 7회 올스타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7번의 올스타전에 출전했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아, 아니야, 갈렸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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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O하고 연보성 선수는 O를 선택했습니다. 그 두 번을 제외한 나머지 7회 올스타전에 선택했다. 그래서 O를 선택했고요. 전상욱 선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입니다. X입니다. 박정석 선수는 2007년만을 제외한 나머지 8회 올스타전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연보성 선수 아쉽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내려가시고요. 자, 이제 딱 두 명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둘이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와우. 현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팟. 아이팟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이고? 네, 여기인가요?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판. 이제는 두 분께서 한 군데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씩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예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별 네 개짜리. 택백 리스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택백 리스왕 네 명의 선수 역시 올스타전 연속 출전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 네 명의 선수의 올스타전 출전 횟수의 합은 17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17회이다.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전상욱 선수는 쿨하게 주머니에 손넌 채 뒤를 돌아버렸습니다. 17회. 출전 횟수의 17회에 맞으면 이분이 아이팟. 틀리면 전상욱 선수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상의 선수들이 다 있죠? 다 있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 약간 줄일 거예요. 마이크가 혹시 앞에 있나요? 마이크들이 앞에 있나요?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네.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 네. 올스타전 몇 번 나왔나요? 네 번 나갔어요. 네 번 나왔습니다. 이제 덧셈이죠? 이영호 선수 네 번. 그럼 이어서 김태경 선수를 보겠습니다. 김태경. 몇 번 나왔죠? 저는 세 번 나갔어요. 김태경 선수는 의외로 좀 적은 숫자였습니다. 세 번. 일곱 지금 합쳐서 칠이죠? 이어서 송병구 선수입니다. 송병구 선수 몇 번 나왔죠? 다섯 번이요. 다섯 번. 열 두 번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동에게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만약에 오해다. 그러면은 오가 정답이고요. 오해보다 많거나 적으면은 전상욱 선수가 아이파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재동 선수. 네. 올스타전 몇 번 출전했죠? 다섯 번 출전한 것 같아요. 다섯 번? 아닌가? 다섯 번 아니에요? 이재동 몇 번? 다섯 번 많은 것 같은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몇 번? 다섯 번이요. 아니요? 6, 7, 8, 9, 10, 11. 몇 번? 이재동 몇 번? 여섯 번은 한 것 같아요. 여섯 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X였습니다. 아 전상욱 선수. 자 이럴 때 분위기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네요. 전상욱 선수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두 분 모시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 좋은 그림. 프로리그 올스타전의 그림은 하나겠죠? 네. 올스타전은. 팬을 위한 거니까. 쿨한 남자 전상욱의 선택. 여성 팬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올스타전.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제 다섯 번째 세트. 한 개의 그 경기. 그 한 개의 그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 그 마지막 경기. 그 마지막 경기. 그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양 팀 감독의 그 마지막 경기의 카드를 직접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감독에게. 박용훈 감독에게. 이 마지막 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감독. 네. 그 올스타전 참 좋네요. 제가 이 선수를 끝판왕으로 쓸지. 참. 이번 기회 아니면 잘 못 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의 끝판왕.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이영호 감독. 이영호 감독. 이영호 감독은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예정이죠. 어. 이영호 끝판왕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 끝판왕 깬 저희 김태경 선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선택했습니다. 이 두 선수를 박수로 무대로 모셔주기 바랍니다.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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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훈.